다음 주에 만나요! 까꿍! 가자! 아이고, 가방 쉬죠? 가방... 고양이 되게 신기해요. 여기 딸이 있어서 신기하다. 고양이 되게 신기해요. 너무 싫은데. 동생이 Laying 엄청... 허리도 많이 빠지죠? 어휴, 굉장 많이... 안녕? 아 가방이 벌써 완료됐어 괜찮으시나요? 왜 자꾸 지절내면서도 가만히 있어 눈 안 봤어 잠만 먹어볼까? 지절로 좀 없네 아 피워라 일단 보더니 병적인 눈 상태가 아니에요 아 병적인 눈 상태가 아니고 눈 안개가 됐어 네 눈이 찍어 날씨가 부족했다면 아이애 눈이 뜯고 이렇게 머리와는 눈에 이 눈이 숨겨준 눈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